오늘은 여러분이 김숙이라는 인간이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려야 하는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김숙은 개그맨 후배들에게 여성 비하 개그가 창피하다며 방송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고 있으며 그 개그의 소재는 여성 희극인의 외모를 소재라는 게 놀랍다고 느껴지죠. 그러니까 김숙은 여성 희극인을 못생겼다 말하는 건 하면 안되는 개그다라고 방송에서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또한 그녀는 남자친구가 미투운동을 싫어한다는 여성에게 남자가 미투운동의 핵심을 모르는 거다. 미투운동에 대해 다시 공부하자라는 fm리스트스러운 발언을 시원하게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는 순간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을 떠올린다면 개그우먼이 된 것보다도 더 잘한 선택을 어린 날에 결혼을 안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비호감인데 아직 비호감이 될 만한 건덕지는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숙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한국 여자들이 평가한 게 진짜 레전드인데 내가 김숙이어도 결혼 안 한다 멋진 커리어이고 성공한 인생인데 못하러 남자를 묻히냐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책놈 새끼가 숙이 언니 재산 1원이라도 건드는 거 못참지 비호능원 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우리 한국 여자들도 결혼을 하면 돈 많은 쪽이 돈 없는 쪽에게 재산을 분배해줘야 하는 악습관에 대해 알고 있는 겁니다. 한녀들은 남성들에게 기생해서 돈 빨아먹을 때는 결혼 웅웅웅 허버허버 이지랄하며 찬성하지만 돈 많은 여자와 남자의 결혼은 책놈 새끼라 말하는 꼬라지 보이시죠? 여러분은 지금 한국 여자들의 저런 발언들이 이해가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투운동을 공부하고 이해하라 연병을 하던 우리 김숙. 그녀는 실제로 몸캠피싱을 당한 남자 배우를 향해 진짜 비디오 스타가 됐다고 무례한 발언을 했으며 이 발언은 똑같은 몸캠피싱을 당한 피해자 남성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발언이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풍부한 척 행동하던 김숙의 이중적인 모습이 느껴지시죠? 김숙은 신화의 앤디의 목줄을 잡아 끌며 중요 부분의 기등을 부딪히게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성을 개처럼 끌고 다니는 방송을 했습니다. 남성의 외모를 소재로 하는 개그는 괜찮고 여자의 외모는 입에 담으면 안 된다 말하는 게 김숙인 거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절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TV를 보지도 않고 틀어놓지도 않아서 김숙이 나오는 프로를 볼 일이 없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TV를 챙겨보시는 부디 김숙이 나오는 프로는 보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여자들이 김숙의 감정을 몰입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김숙은 조만간 50살이 되는 와인녀인데 그 와인녀와 연하남이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연하남인 주우제가 이성적으로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한국 여자들은 진심으로 김숙의 자아를 의탁하여 생활을 하고 있죠. 김숙과 주우제 사귀라고 종용하는 한국 여자들 주우제랑 김숙 엄청 잘 어울린다고 망상하고 있는 한국 여자들 TV보는데 둘이 너무 잘 어울리고 둘이 사귀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한국 여자들 둘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제발제발 거리는 한국 여자들 연하남이 와인녀를 사랑해주길 바라며 망상하는 한국 여성들에게 김숙이 어떤 존재인지 느껴지시죠? 그녀들은 자신의 망한 인생을 김숙에게 자아의탁하여 김숙이 하는 행동이 마치 자신의 행동인 것 마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이 보여주는 비혼과 FM리즘 행보는 결국 망상에 빠진 한국 여자들에게 달콤한 독약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도 김숙처럼 저렇게 FM같이 행동하면 주우제 같은 연하남이 내 인생을 설거지해주겠지. 나는 망상에 빠진 한심한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 오늘 알아봤습니다. 부디 작은 곳에서부터 불매운동을 하길 바라며 영상 마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한심한 여자들의 망상병을 고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꿈에서 깨어나라 한국 여자들아 니들은 와인이 아니라 식초야